안녕하세요. 미국에서 온 데이브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한국인 김재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일본에서 에리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시바이. 뭐 커플 같아요 오빠. 일부러 한국 아니야 일부러. 이렇게도 맞췄어. 아 뭐지? 영어, 한국어, 일본어, 중국어. 나라 별, 나라 이름 차이. 대한민국. 대한민국. 한국. 음식이름 같아. 한국. 한국. 제일 비슷하네. 한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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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비장이 엄청 길어. 짧은데 미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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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에서 원래 아메리카. 미국에서도 아메리카. 아메리카 스타일. 그래서 커피 같은 것도 들고 다니면 아메리카 스타일. 아메리카 스타일. 미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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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이랑 중국. 그리고 그 긴 거 뭐야? 메일이 젠거고. 메일이 젠거고. 제일 비슷하게 따라하는 사람. 메일이 젠거고. 메일이 젠거고. 메일이 젠거고. 중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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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카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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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나 이런 목소리 안나오거든. 피카츄. 피카피카. 오케이 나오네. 그래도 호스키해. 피카. 안녕하세요. 이 목소리 매력이지 뭐. I love you. 중국. 중국. 중국 중국. 또 비슷하네. 중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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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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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일본. 일본. 계속 이렇게 부탁moi. 안녕하세요. 일본. 미국. 일본. 일본 송道. 일본. 일본 Slipen. 소리 질러야 되면 어떻게 막 뭔가 이렇게 발음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발음이 아니라 이렇게 부르는 발음처럼 그냥 발음이 없는 것처럼 포르투갈 포르투갈 우와 포르투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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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멕시고 멕시고 멕시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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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인말로 멕시코는 멕시코 x 발음 없어 멕시코 I'm so sayi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서이치랜드 져메니 한국어로 약간 제가 젊은 양반이니까 젊은 양반이예요 나는 젊은 양반이니까 젊은 양반이예요 잘 맞는데? 죄송합니다 독일 독일 이거 아마 독일이랑 제일 비슷할거야 독일 아 진짜? 독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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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스마트 젠프잘 다른 나라 같은데 젠프잘 폴란드 폴란드 닌텐도 폴란드 플레이드 닌텐도 폴란드 잘하는데? 폴란드 브라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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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 시 바지 신기하다 프랑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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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후 에후라니까 진짜 후 허큐 왜 일본에서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안똥해요 안똥해요 말고 통해 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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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집트 오엠이 오엠이 이집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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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오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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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집트 이집트 바람 비슷해 진짜 이집트 시작 이집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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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억 되시지